저희 부모는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진짜 가난하고 시커먼 어떤 오두막 같은 데서 사셨는데요. 그때 저를 낳으셨어요. 그때는 남존녀비가 많아서 아들이기를 바라신 거예요. 제가 딸로 태어났어요. 우리 언니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딸이니까 저를 환영할 수가 없었죠. 6.25를 통과하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옛날에는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한테 앞으로 이 다음에 뭐가 될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래? 이런 말씀은 저한테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은 하셨어요. 스무 살을 넘길래나 저는 살면서 희망 이런 건 없었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이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엘로힘을 믿으면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칭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사건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이분도 바로 오늘 엘로힘을 붙잡으셔야 돼요. 욕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욕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해요. 욕이 그나마 변론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안 졌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가? 마지막 변론을 해요. 근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도 그냥 조그만 목소리로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니들은 죄가 없냐? 이러면서 자기 변론을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이해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자기 변론을 했던 욕한테 하나님은 다른 말 안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네 머리로 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시더라. 그때 욕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말씀은 나를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엘로힘 목적이 있으셔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엘로힘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그분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